소리를 질러줘야 돼요. 마지막이. 그래서 일단 이 키로 갈게요. 괜찮으시죠? 일단 이 키로 갈게요. 너무나 고마운 사람 올라가요. 너무나 고마운 사람 기교가 많아. 이거는 서른덧이 곡이기 때문에 음악이 딱 서른덧 음악이잖아. 그죠? 너무나 너무나 고마운 자, 여기 이 음줄이 있어요. 고 이렇게 가야 돼. 너무나 고마운 사람 다시 한 번 시작. 너무나 고마운 사람 자, 이거는 이거는 16박자이기 때문에 당겨주는 너무나 문화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. 너무나 고마운 사람 너무나 따뜻한 사람 자, 너무나 따뜻한 사람 네, 나를 이 음줄을 붙여줘야죠. 너무나 따뜻한 이렇게 돼야 돼. 다시. 너무나 따뜻한 사람 사람, 사람 너무나 따뜻한 사람 이렇게 갑니다. 다시 한 번 시작. 너무나 따뜻한 사람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다시.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어우, 잘 하셨어요. 내 맘 속에 그 사람 다시. 내 맘 속에 그 사람 자, 여기가 람 자가 미음 받침이죠. 근데 여기에서 이 음줄이 붙어도 람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사람, 람에서 끝내줘야 돼요. 미음을 받아야 돼요. 입을 다 꼭 끌어줘야 돼요. 그 사람 그 사람 이렇게 가야 돼요. 내 맘 속에 그 사람 나 그대 생각만 해도 똑같아요. 앞이랑요. 다시. 나 그대 생각만 해도 위로 올라갔죠. 거기 1과 2 도돌이 표시했어요. 그걸로 돌아가라 얘기죠. 나 그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 지고 다시. 가슴이 뭉클해 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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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그런 당신 내 곁에 있어 다시. 그런 당신 내 곁에 있어 그 다음에 내 맘 속에 그 사람 말고 옆에 나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합니다. 나는 행복한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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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는 나만의 사랑 다시 그대는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사랑 세월 가도 세월 가도 영원히 세월 가도 영원히 희이 자 이 노래의 특징은요. 가사를 불러준 다음에 음을 내렸어요. 다. 그죠? 희이 이 이 이 여 앞에도 계속 여기도 사랑 응 랑 앙 이렇게 뒤에 뒤에 포부를 내려주는 거예요. 세월 가도 영원히 희이 다시 세월 가도 영원히 당신은 나만의 사랑 다시 당신은 나만의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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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암으로 내려주세요. 사랑 사랑 사랑해요 그대를 다시 사랑해요 그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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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큼 그만큼 올려줘야 돼요. 사랑해요 그대를 다시 다시 시작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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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를 사랑 사랑 그대를 두번째 거 사랑 사랑 그대를 이 생명 다 할 때 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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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보울 stress 이거 줘야 돼요. 쉐 iez 쉐 응 네 잠시만요 여기 심표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네 심표 앞에 심표 들어갈 때 조금 덜 해 중간에 심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심표를 다 쉬어 줘야 돼요 이렇게 점이 들어갔을 때 감정을 노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야 이 점 대신에 여기다 심표를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끌고 가지 말라 그 얘기야 이 생명 이 생명 이렇게 들어갈 때 호흡을 어떻게 하고 들어가요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이걸 호흡을 하고 들어가시면 노래가 훨씬 더 잘 돼요 이렇게 호흡을 사랑해요 그대를 왜냐면 이 호흡을 하고 가면 소리도 커져 목소리도 근데 이 호흡을 샤빙이라고 하거든요 샤 샤 샤빙 이 샤빙이라는 기교를 제일 잘 내는 사람이 누구라고 백지영이라고 백지영 호흡소리 정맞은 것처럼 우리 이 호흡소리 이 호흡소리를 내도 돼요 여러분 그러면 노래가 훨씬 더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여기 마시자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저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 심표를 되도록이면 이런 심표가 나오면 호흡을 넣어주고 간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소리가 나도 괜찮아 연습이니까 연습이니까 연습처럼 하는 거니까 소리를 내면서 하세요 예 예 때까지 당신은 내 사랑 다시 당신은 내 사랑 그 다음 또 한 번 더 들어가죠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당신은 내 사랑 이렇게 갑니다 자 처음부터 가볼게요 너무나 고마운 사랑 너무나 따뜻한 사랑 하니 번으로 잊어버려 내 맘속에 그 사랑 나만 그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 헤치고 그런 당신은 내 곁에 있어 나는 행복한 사랑 이곳에 그대는 나만의 사랑 이곳에 그대는 나만의 행복 세월 가도 영원히 당신은 나만의 사랑 사랑해요 그대를 지고 사랑해요 그대를 지고 이 생명할 때까지 당신은 내 사랑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이 생명할 때까지 당신은 내 사랑 자 이제 어디서 들어가요? 알새뇨 알새뇨 DS 어디로 가요? 위에서 네번째 줄 네번째 줄 그대는 들어갑니다 위에서 네번째 줄 지고 그대는 나만의 사랑 그대는 나만의 행복 숨쉬고 세월 가도 영원히 당신은 나만의 사랑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사랑해요 그대를 이 생명할 때까지 당신은 내 사랑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했어요? 올라갔어요 책 보시면 코다가 있어요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우주선 같이 생긴 표시 있죠? 그 하나는 어디? 아래 첫 번째 이쪽 쪽에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? 2절은 이거와 이거 사이를 부르지 말아요 그래서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아래로 가는 거죠? 당신은 내 사랑 쫘아악 실려 줘야 돼 짠 실려줘야 돼 실려줘야 돼 감사합니다.